어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유인데 정작 공항 내 격리 시설이 부족해서 쏟아지는 유증상자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독일에서 온 입국자들이 첫 검역대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고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는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2차 검역대를 거친 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지난 16일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검역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선별진료소 앞에 열이 있거나 기침, 콧물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들이 간격 없이 붙어 앉아 있습니다. 유증상 입국자들끼리 뒤섞여 있는건데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내부에는 임시 칸막이가 있지만 별도 격리 공간은 사실상 없었다고 입국자들은 전합니다. 경기 시설은 자리가 없다고 해서 불편을 갔던 사람들은 자가 격리를 하는 게 맞다. 제가 지금 집에 식구도 많고 전혀 상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독방을 쓸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선별진료소는 유증상자 동선과 진료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데 급증하는 유증상자를 모두 격리시키기에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도 나오기 전에 귀가했다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16명이나 나오자 정부는 모든 입국자들을 자가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이슈입니다. 감사합니다.